이 방을 다행히 이 방을 다행히 빨리 끝내면 간다 나 가야돼 어디 가는데 이 방을 다행히 이렇게 먹고 시작한다 뭐? 이렇게 먹고 시작한다 이 조합으로? 씨를 우리랑 이 하나있는데? 인..균..균..이..인균이..이기지 형이 두드러패 상하패 상하패 슬로우는 한다? 슬로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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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눈이..눈이 어두운가 본데? 아..맞아맞아 아니 왜이렇게..반응이 왜이렇게 느려? 널 miserable 와 2랩갯웬데 게임 좀 할줄 아네 와드박아서 와드 체크나 해줘야겠다 저 축구..김혁규보다는 잘해요 축구? 응 뭐 얘기해봐 뭐가? 얘기해보라고 뭐 축구 잘한다고 축구로 까불어보라고 축구 내가 이겼잖아 그때 정신 못차렸구나 마순팔 뭐야 마순팔 왜 바뀌었잖아 바뀌었어? 맞출때마다 형 마라 늘어나 네 와나 25 감사합니다 아 슬프네 아이 막사도 못먹었어 아 진짜 세상 안먹어지네 와 이래 개구주야 Q로 내 Q통을 씹는데 어? 또 지고있어? 개구수인데 너나 잘해 제발 좀 난리 2렙이 될 때가 됐는데 아 난리 2렙이 될 때가 됐는데 우주를 건너 아 아파다 우주 내게 컴 오 바 투 미 오 오 이래 사골이 긴것 받은 어 이래 귀신 귀신이 형 빠깽 왔어 빠깽 미안합니다 아 와 이럴 슈브 괜찮네 너할땐 이렇지 않던데 푸시푸시 탑 탑경하실분 걸쳐놨음 탑 보석은 다네 아이 키보드 히 키보드 똑바로 안해? 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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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불길 속에서 난 내 주물을 보았지 오케이 고진이 치킨감님 한개 감사합니다 야야야야야 김도 3호패 김도 3호패 김도 3호패 아이 김도 3호패 형 뭐해 뭐해 니가 니가 못하니까 그러고있지 니가 없으니까 뭔소리야 집안가고 까불타서 죽었어 집안갔대? 제발 아 해가 안갔어 그냥 야야야야야 아 뭐해 멋있구만 진짜 사기잠프네 이거 두루킬 따였어? 아니 개사기잠프잖아 아깐 회의할때 아닌것 같던데 뭔소리야 어? 내가 언제 했는데 아까 아 진짜 더럽게 하네 이거 뭐 에이 끝난게임이었는데 괜히 바꿔줬다 뭐 끝난게임이었다고 뭐 다 끝난게임이었다고 흠 루브랑 집을 안가는데 저거 뭐야 반지 하나 들고있어 절망이 뭔지 똑똑해 보여줄마 야 울트온 울트온 카이사 높아해 궁 빠져봐 나 왜그래야되는데 도대체 울트온이라며 다이브하게 킬 하나 내놔 진짜로 킬 하나 내놔 진짜로 먹지마라 아아 아니 형 궁이 끝났는데 어떻게 해주는데 말해봐 그럼 내가 줄게 아니 끝나기 전에 딜을 넣어 제대로 넣어야될거 아니야 싫어 그거는 탑다이브 당하지마라 탑다이브 당하지마라 뼈가 맞으실분 탑다이브 당하지말라했다 뼈가 맞으실분 절대 없으니까 당하지마라 니가 뭐 당하지말라면 내가 당하지마라야되냐 당연하지 와 이랄 형타사고를 이긴것봐 진짜 사기챔프네 이거 형 탑에 르블랑 군신 백업간다 아이 르블랑 형 죽지마 아이 진짜 아이 이거 뭐야 평탈 왜이렇게 길어 형 그대로 탑다이브까지 가는데 진짜 게임 안한다 탑다이브면 말했어 나는 알리랑 리신 가고있어 궁원 모르겠고 켄치 백업간다 켄치 백업간다 켄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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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 불쌍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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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렉렉렉렉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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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지르도 출발 흐헤헤헤헤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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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타아 어? 게임은 이런식으로 하란 말이야 삼합패 김두산합패 밀리지 말란 말이야 김두산합패 좀 하네 소프터 좀 하는데 삼합패 뭐하냐 뭐하냐 야 키보드 진짜 세게 소리 아 살고싶다 키보드 왜 이렇게 세게 누나냐고 아니 세게 안 눌렀어 살살 눌러나 키보드 고정날까봐 빨리 빨리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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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집혀 빼고 빼고 Bull Sche Achoso 나를 까고 잘라서 아무도 안가X4 아무도 안가X2 아무도 안가X2 BCE 짜압 어 개 에 organization 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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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뭐해 자르반! EQ! 울트! 울트! 평타! 마무리 하란 말이야 사업해 굿 울툰 또 좋았네 얘가 와 이게 웨너누가? 뭘 왜 넘어가야 니가 넘어갔으니깐 넘어간거지 아 잡았다 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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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같은 소리하네 오 챔프네 저거 넌 뭐 항상 넘어가냐 그냥? 어? 까비? 뭐가 까비야 까비는 뭐가 까비냐고 도대체 까비인걸 얘길좀 해봐 아니 뭐가 까비냐고 바텀좀 갈사람 나 이거 먹고 간다 궁목 쓸래? 아니다 벨블랑 간다 궁봉은 잡는다 이거 울트온 적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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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저올 울트온 빨리 윗무빙 했다 이거 에이저올 울트온 개본데 어벤져스 모르냐? 울트론이구나 야 야 잡으실분 오케이 다음라인에 올라간다 잡으실분 오케이 잡으실분 김도 성호패 성호패 출발 오우 개구주인데? 풀이 있어? 있다고 생각해 없네 없네 어 형 너무 아픈데 이거 뭐해 아아 죽을 뻔했어 목숨이 위험했다고 미드 그냥 궁클리어 해라 너 빨리 나가 절로 가 아 미드 궁클리어 해 나 미드가면 죽을거야 롤라인 왕래 아 진짜 혼자 먹으면 투퍼야 진짜로 난 임피 오면 이겨? 개터러 아지르 요패 아지르 아니네 풀랑 테러 부퍼 나 궁도 있어 아직 개터러 개터러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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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잘하네 리신 노플 노플 가자 빡차아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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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래시 노플래시 빡차 잡아 얘 가지마 잡아 리신이 전판 리신만큼 하는데 빡차아 거의 쓰레기급인데 그 영화 뭐 가 뭐 전판 리신 그러니까 이 시키 똥쓰레기 뭐하냐 이래 사이프 관리를 안해 내가 막는다 너는 뭐 관리할 줄 아는 것 처럼 이해한다 미신이 나 죽이러 온다 해박 노플 미신 죽이러 왔다 절대 안 하고 말이야 김도 상압해 이를 잡는다 뭐야 이거 삐드 1차 깨자 아 그걸 풀을 써? 다 불었네 잘 봐 왜 이렇게 착해 라인 프리싱 해주고 있는데 어 아 뭐야 아 뭐해 아니 미드 왜 아니 카이산 알리 올라왔잖아 당연히 올라가지 그동안 뭐했냐고 너는 그동안 뭐했냐고 너는 우리들 찾겠지 룰블랑이 깼잖아 뭔소리야 내가 깼어 룰블랑이 깼구만 지금 초상화 봐 룰블랑이 깼는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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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톱 먹는다 하시 태어났다 룰빼놨다 와 진짜 잘하는 줄 아네 어 뭐야 우리 팀한테 배달 진짜 못한다 근데 배달하러 캔치까지 죽이네 잘 쓰면 딜 씹히는데 안 씹히네 잘 못 썼으면 좋겠지 요즘에 씹어본 적이 없긴 해 그러니까 네가 허접이라는 거야 아니야 패치된 거 같아 생각이 뭔 소리야 난 잘만 씹었는데 뭐야 한 번도 못 봤어 씹는 거 너한테 안 보여준 것 뿐이야 빨리 잡아 진짜 어저있네 여기 와 쌍봄프 감사합니다 아 일을 죽이네 쌍봄프 감사합니다 개꿀 쌍봄프 와 갱플 사이드 관리 안 하는 거 봐 와 이거 봐봐 라인이 뭐야 이게 니가 개똥처럼 해 놓은 거잖아 와 탁 간 적 없어 야 믿어먹어 뭐해 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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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았어 이거 빼고 없어 탑라인 누가 똥 만들어놔서 일어놔야 돼 바짝 즐겨라 카이사 내 할 때 이기냐 무조건 이기지 지는 사람 아니야 이거 일을 이어 온다 헬프 헬프 진짜 쉽네 게임 으응 레드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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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텔 200개 맞아놨어 아 야 위드 화면 중 흠흠 13 13 13 카이사 높아 카이사 높아 대국보수 지매만 대국보수 지민 아 미친 롤랑 친구 왜 이렇게 많았어 오 뭐야 이거 예울리안 저렇게 하는거야 좀 한다 아 아파 아 들어와봐 이거 봐 어그로 끄는거 봐 아 진짜 쉽네 이거 게임 또 끝난다 3단 3단 야 뭐야 알리 뭐야 이거 나 먹은상태로 날라갔어 먹은상태로 날라갔어 뭐해 으흐흐흐흐흐 여기 지금 뭐야 뭐야 아 나 이리안이 무서운데 형이 지켜줘라 지켜라 오그로 오그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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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온 귤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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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좀만 쫄지좀 왜 이렇게 쪼냐 아이가 어? 르블랑 좀 하네 왜 이렇게 쪼냐고 신고 Q 이해한다 좀 하네 뭐야 저 뭐야 뭐야 진짜 추워하게 죽는다 형 근데 뭐냐 그게 넌 추워하게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뭘 추워하면 끝이었다 방금 그니까 넌 뒤에서 뭐하고 있는데 구경